맛있고, 샅이도만 타고 왔어요 3시 후, 샅이도만 타고 오고 왔어요 짭짤하니 맛있네 먹방에 치기 마실거예요 먹방을 먹었을때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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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더 맛있어. 60, 75개. 맛있어. 요럭 맛있겠네. 심혈관이 막히는 마을. 여긴 좋네요. 여긴 좋네요. 혼자 잘 가네. 가자. 갈 거니까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도착했습니다. 춥다. 저번 철도. 조금만 더 잘 가네. 바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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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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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어.. 색깔 정말 아니구만 흔색으로 합시다 너무 무서워요 개구리가 있습니다 괜찮나? 불이 잘 안 붙네요 몸에 걸려요 미동도 없네 한 2시간 걸리겠는데요? 우리 언제 밥 먹을 수 있나요? 말해봐요 말해봐요 불 피운 지 1시간 만에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요? 아니요 힘들어요 11시에요 독일 장인의 맛 프랑스 장인의 맛 유럽 어딘가에 장인의 맛 짭짤하니 맛이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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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넣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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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가 들어갔다는 건 거의 끝났다는 건데 기가 막히네요 와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! 들기름 맛이 훌륭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피로가 싹 간다 내일 비가 와가지고 밥 먹고 나무하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무가 젖어가지고 안 탈 거 같아 비 오면 막걸리 비 오면 막걸리 좀 더 줄까요? 응 국마다 못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잘 먹을 거야 응 침질방에서 밥 먹는 거 와서 너무 더워요 얼굴 다 익을 거 같아요 으악 탁 탁 탁 탁 탁 탁 아 탁 아유, 미안합니다. 됐다. 아이고, 와, 야. 완전 중턱이 원래는 거 Doom UFC 덕분에 거절이였습니다. 망했네요 많이 치워졌는데 이게 약간 표백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물을 끓여줍니다. 물을 끓여줍니다. 이렇게 식용유가 더 멋진 물을 끓여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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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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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